보여줄게! 반찬!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주하마님과 투어를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배그했었던 1, 2, 3편 리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왜 이런 행동을 했었는지 이런 말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채팅창에 에일리님이 하마영 유튜브 많이 본다는 건데 진짜야? 완전히 달라진다 진짜야? 에일리언 아니고? 에일리언님이 날 본다고? 거짓말하지마! 카페에 있다고? 완전히 달라져야겠다 완전히 달라졌지? 맨날 1등하는 거 한 권리 죽었잖아 그냥 에일리언이 보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니야? 에일리언이 보는 게 더 신기한가? 맞죠 맞죠? 우주하마 영상도 많이 봤어요 보면서 따라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별로 잘 되고 있진 않습니까? 배그를 따라했다는 건가? 아니면 개그를 따라했다는 건가? 아 맞다 나 배그 유튜버지? 아 맞아 배그를 따라한 거지 아니에요 하마님 저는 하마님의 개그를 따라했습니다 보여준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택배! 하마님이 다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 오스타렉 나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고백하는 거야? 연예인한테 대답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혼자 공부하셔 아 좋지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너무 좋아하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첫눈처럼 너에게 간다잖아 미치잖아 너무 좋지 보여줄게 와주니 들어줘봐 놔 아니지 지금 로나로나때문에 오랜만에 못가서 그렇지 그냥 꼭 나 한다면 그냥 마스크 찍고 가서 트월킹 추면서 그 노래 부를 거니까 그냥 딱 기다려봐 기다리겠습니다 하마님 아 뭔지 보여달라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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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 아 진짜? 에일리님 안녕하세요 데뷔 때부터 팬이었어요 완전히 완전히 달라지 아 아니 완전 아 아니 반갑습니다 기회 되면 아 설레 말까 아 지새끼들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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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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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하하하 나오셨어 아 진짠가 하하하하 아니 이 날 제가 게임을 하필 혼자 하고 있었어요 혼자 게임을 잘 안하는데 혼자 랜덤 스쿼드를 돌리고 있다가 하마님 방송 알람이 뜨더라구요 들어갔는데 시간 되시면 어 한번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바로 지금 됩니다 당장 하하하하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영광이었다구요 저 진짜인가? 하하하하 아 아닌데?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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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네 아 사진 예쁘게 잘 나온 거 골라주셨네 다들 잘 알죠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너무 아 진짜 암마 이게 딱 한 번 가요 일단? 아 근데 저 진짜 못해요 아 저 진짜 못해요 저 저 진짜 못해서 제가 배그 유튜브 중에 제일 못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너무 떨리는 거에요 손이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손이 달달달달달달.. 하하 잘하는 거지? 왜 그렇게 앉아게 돼요? 아 안 구경 하느라고 보니게임도 어찍잠깐봐 아 넌 보여드린 게임이라고 해서ées 안함 어어 잠깐만 지금 내가 애일리님이라 춤을 추고 있어 지금 잠깐만 어어 잠깐만 내가 지금 하마님이랑 춤을 추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많이 따라오시더라고요. 이런 목소리들은 저는 게임할 때 못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제 게임 내에서 눌러서 말하기를 해놓으시고 저랑 대화를 하실 때는 이제 눌러서 저랑 대화하시고 안 하실 때는 아마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강패! 아 제가 총알을 막아드렸는지. 아 아니에요. 거기서 죽으면 어떡해요. 다시 다시 다시. 지금 따라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대단하십니다. 따라다니시는 애들이 이제 신고한다고 하면 이제 안 해가지고 지금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럼 어떡해요? 죽이지도 못하고 인사해야죠. 죽여! 죽여야죠. 죽여! 죽여야죠. 죽여! 죽여야 돼요? 다 저기에요. 죽이세요. 그냥. 괜찮아요. 아 누구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다 저기에요. 아 미안해서. 아 미안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진짜. 원래는 안 죽이고 막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스트리머분과 처음 배그를 하는데 어찌됐던 그분들도 이제 하마씨의 팬분들이잖아요. 아 함부로 막 총을 겨누고 쏘기가 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마구말로. 근데 제 노래 보여줄게 밖에 모르세요? 첫눈처럼 너에게 가진다고 알아요? 저 때까지는 몰랐죠? 왕게임이 있을 줄은. 네. 어? 2번핑이 집에 있는 거죠? 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많은 분들이 제가 저 부분에서 욕을 하신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8분 29초에. 어딨어? 아 저기 있다. 이렇게 들려요? 아 뭐야 이거.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인데. 아 죽여야 돼요? 아 죽여야 돼요? 아 뭔가 정이 막 가가지고 못 죽이겠어. 야 지켜. 얘들아 뭐해 지금. 쫓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죽이면 돼요. 걔네를 안 죽이고 같이 하면은. 같이 티밍해서.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닌데. 불법은 아닌데.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니 몰라도 돼요. 그냥 숨만 쉬어 주시면 되고요. 네 괜찮아요. 잘 지켜드릴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도기 때문에. 네. 팀 보기죠. 다 죽여버리세요. 보여주세요. 완전히. 아 죄송합니다. 아 이분도 우리 친구인가? 아니요. 멜리님. 친구가 없어요. 여기가. 전쟁이에요. 지금. 지금. 제가. 오 맞다. 빠스런. 저. 못하고요. 안녕하세요. 친구예요? 띄워버리시면 될까요? 아니야? 아니. 제가 친구냐고. 다가갔는데. 반대쪽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넘겼어요. 이렇게 산대만 목소리를. 우주아 나 제대로 안하나? 우주아 나 제대로 안하나? 우주아 나 제대로 안하나? 하아. 왜 이렇게. 왜 그래? 야! 아 이거 약간 개댄데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갑자기 개신하잖아요. 얘네 죽게 안 되네요. 하이파. 잠깐만 살리고 죽여주세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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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마님을 살리고.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와. 나이스. 우와. 버스 탄다. 또 온다. 또 온다. 우와. 아이야. 대박. 무서워. 여기. 진짜 운이 좋았어요. 운이. 우와. 죽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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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배우. 야. 실력이. 너무 잘하신대요? 이게. 이게요? 네. 너무 잘하신대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제가 이템 드릴게요. 아. 저 구상 3개 있어요. 아. 3개 있어요. 저 5개 있어요. 거짓말했어. 아. 말. 말. 왜 이렇게 하냐. 나 이렇게 한국말 못하지 않은데.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왜요? 진짜 너무 떨렸어요. 제가 가끔씩 진짜 긴장되거나 떨리고 할 때. 아. 그러지 않을 때도 그런구나. 이제 단어들을 자꾸 그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 버벅거리는 게 가끔씩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말이 없으시죠? 저요? 지키고 있어요. 왜요? 단사 드리려고 했어. 지키고 있냐고. . 음, 점가 되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진해. 네. 예진 맞으시죠? Komm einfach? знếu зовут. 와az 여기ちょっと 미션 걸려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했어요. audiencegies ctty of successful queen. 미국식으로. 알겠un asian. Ok ok. 조금만 자막 안 깨와주셨어. 난 행복해지고 난 행복해지고 근데 우리가 갈 수가 없겠는데 나머지 한 마리 한 대 조심하세요 난 또 한 대 한 대 때리고 저도 한 대 맞았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안 돼 저기 있어요 또 있어요 나이 공개가 못 돼있어 오 멋있다 도네이션 들어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잠깐 일퇴해도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요? 하마야 하마야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수영할까요? 나 소리 진짜 너무 많이 지른다 나오지 마세요 밖에 나야 나오지 마세요 쟤네 왜 저래? 못됐어 자기장 바뀌었어요 지금 수이밍해야 돼요 수이밍 이거 너무 무서워 잠수 앞에 보이는 돌멩이까지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돌멩이 뒤에 숨을 meters 인데요 뉴스 윤리 요리 흐흐흫 못된 남들 안다 탁して 못된다 예이 여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하지 마요. 아 제가 이곳도 하지 마요.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제 생각에는 네. 그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게 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잠깐. 집어준다고 여기서? 역시 가수. 바닷가 쪽으로 가서 아 진짜 너무 부담스러웠어. 피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어디 안에 있는 걸 알고 제가 먼저 이렇게 쏘고 하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잘 맞출 수 있는데 막 저런 상황에서 막 어떡해. 저희 스쿼드 하.. 하.. 스쿼드요? 누구랑요? 어 친구 없어요? 네. 잠깐만요. 친구랑 같이 해도 돼요? 아 해도 되죠. 근데 이 친구도 저랑 동갑인데 거기 이 친구는 유명한 배우님.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누가 여기 있어. 누가 나 찾았어. 네. 네. 아 진짜? 네. 와 이건 무슨 진짜 국가의 예고편 보는 중. 네. 일단 하마님 친구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친구 한 명 있잖아요. 아니 진짜 근데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방향에서 막 나타나시는데 다 감안하고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으셨거든요. 일단 여 그럼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나 진짜 두려웠어요 아 이번 아이디어로 인제